목적이 불능한 계획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이제 계약의 상대방이고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이제 신뢰의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생길 이익액. 이것은 이행이익이고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항. 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몰랐어야 되는 것이고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민법 조문 한번 읽어보는 것인데요. 1항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의 구성을 보면은 목적이 불능한 계획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체결할 때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요건은 계약 체결 행위가 존재해야 되네요. 우선 계약 체결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불능이어야 된다. 여기서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는데 전부 불능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마땅하겠죠. 일부 불능이라면 그것은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요건에서 목적이 불능이다. 이것은 원시적인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이제 급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될 텐데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약 체결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되고 세 번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계약의 유효을 믿었다. 이게 소위 믿었다는 것은 신뢰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신뢰의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생길 이익에 이건 이제 이행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신뢰의 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의 배상의 원칙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2항에서는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될 텐데 알았으면 안 되고 알 수 있었어도 안 된다. 이것은 선의 무과실이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그래서 요건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요건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요건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계약 체결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은 전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신뢰의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신뢰의 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이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조문입니다. 고맙습니다. outros으로는 결정사의 비율이 về 수술util에 비 Wise 지 Rock